네 지금은 리딩 파워 유형 기본편 8강이구요. 여기 지금 연습 1번부터 나가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봅시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퍼센티지를 보여주죠. 무엇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죠.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의 퍼센트를 보여줍니다. 어디에 서죠. 2015년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파워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져 있구요. 이게 뭐냐면 여러가지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파워 제너레이션이니까 얘는 발생. 그래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가지 연료를 만드는 것들이 25%구요. 얘가 방추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는 20%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이에요. 어 커터니까 4분의 1 원 커터라고 하셔도 되죠. 4분의 1% 맞죠. 얘는 5분의 1이구요. 그러면 온실가스죠. 어디에?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맞구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give up는 방출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번째 많은 비율. 온실가스의 비율을 give up, 방출하다. 앞에 있는 단어로 emi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지구의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의 가장 두번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얘가 주워. 얘가 동사죠. was. 얘가 디포레스테이션이니까 살림을 없애는 거죠. 벌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벌목입니다. 두번째 20% 맞죠. 그럼 그 퍼센트가 있어요. of.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pp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로, 수송. 그러니까 도로로 인해서 왔다갔다 하는 모든 것들. 수송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모든 것들이 세번째네요. 여기에 살짝 낮아요. 모보다요. 여기 대시, 대명사로 앞에 있는 퍼센티즈를 받는 거죠. 모보다요. cost. 무엇으로 일어난? 오일과 가스 생산과 fertilizer. 비료. 비료와 얘네를 더한 게 12%죠. 그래서 여기 by. 전치사. 얘네와 얘네 합친 거.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컨바인드죠. 얘네 합친 것보다 살짝 낮아요가 아니라 얘네가 살짝 높죠. 그러면 여기서 스몰러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 퍼센트가 있어요. 어떤 온실가스의 퍼센트가 있죠. 라이브 스탁이니까 가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온실가스의 퍼센트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5%. 이것은 많아요. 뭐보다 많냐면 that. 여기서 대명사. 퍼센티즈를 받는 것이고요. made니까 pp형으로 얘네 꾸며주고요. 어떤 것. 스멘트를 만드는 것보다 많아요. 얘는 4%, 얘는 5%니까 얘가 더 맞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항공여행. 그 다음에 철. 철과 강철 생산. 그 다음에 쓰레기.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요. 똑같은 퍼센트. 다 3%를 만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아까 여기 3번이 틀렸네요. 다시 한번 빠르게 해석을 해보죠.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퍼센티즈를 보여줍니다. 2015년 지구의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 주요한 원인에 대한 퍼센티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인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 대기에서 온실가스의 가장 많은 비율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것을 방출하는 그 원인은 벌목이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도로 수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온실가스의 퍼센트는 약간 좀 많아요. 뭐보다요?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고 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합친 것보다 얘가 12%니까 얘 보다 약간 많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가축. 라이브 스타기니까 가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의 퍼센트는 시멘트를 생산함으로써 만듦으로써 만들어진 그 퍼센트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수송, 항공여행, 그리고 철과 강철 생산,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은 똑같은 퍼센트로 온실가스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3%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가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선 파워 제너레이션은 연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쿼터는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으면 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오타 네 번째니까 th를 forc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주어가 소스가 되고 give off는 emit 그리고 여기서 was 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cost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pp형 그 다음에 여기서 cost 들어간 거 pp형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쳐서 그래서 combined pp형으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대명사 that 대명사 that 여기 made pp형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똑같은 퍼센트니까 이게 3%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거는 요거랑 요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 that cost that made 여기서 지금 combined cost 이거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문법적이유로나 표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여기 4분의 1 요 표현이랑 그 다음에 대명사 that 단수다 그래서 앞에 있는 퍼센티즈를 단수 퍼센티지가 단수니까 that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pp형으로 들어간 거 여기 있죠. cost 그래 또 한 가지 made 요 꼴은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쳐서 그래서 여기서 combined라고 들어간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줘요. 그 학생들의 퍼센티즈를 보여주죠. 어떤 학생들이냐면 배워요. 2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죠. 어디에서? upper secondary school이니까 고등학교 유럽에서요. 2014년에 그래서 딱 절반 이상을 어디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어디에? 모든 이유 나라들 중에 모든 이유 나라들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딱 절반 이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여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죠. 2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2014년에 여기 있으니까 51%니까 딱 절반 이상이죠. 그러면 7개의 나라예요. sighted는 인용되어진 위에 인용되어진 사이트는 인용하다 암송하다 외우다 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인용되어지는 7개의 나라 여기서 어브가 뭐뭐 중에서 어몽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1, 2, 3, 4, 5, 6, 7 맞네요. 그래서 룩셈베르그가 보여줍니다. 여기 있네요.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비율 100%를 보여줘요. 뭐하는 동안에 한편 반면에 뭐 다 되죠. 프랑스가 두 번째 많은 거 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비율이 있어요. 어브 전치사 얘가 하는 거니까 러닝이고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배워요. 독일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퍼센트는 두 배예요. 이탈리아의 이탈리아가 많은 것보다 두 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23이니까 얘의 두 배가 46%니까 아니네요. 딱 두 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두 배 이상이니까 요건 그냥 틀렸죠. 3타임스라고 고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ore than twice 얘네보다 두 배 이상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잘못됐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비율 자 고등학교 학생들 어브에다가 동그라미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하는 거니까 러닝이죠.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퍼센티즈는 얘가 주어 이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스에서 기록되어져요. 그리스가 2%죠. 그러면 두 개 나라 아일랜드하고요. 영국이죠. 아일랜드하고 영국에서는 10%가 채 안 돼요. 상급학교 학생들이 10%가 채 안 되는 학생들 10% 안 되죠. 얘네가 배워요.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봅니다. 위에 그래프는 위에 있는 그래프들은 2014년에 유럽에서 고등학교 유럽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두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모든 EU 나라들의 고등학교 어퍼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딱 절반 이상이 2014년에 어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 그러면 위에서 인용되어지는 일곱 개의 나라들 중에서 룩셈베르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프랑스는 두 번째로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퍼센트는 이탈리아보다 두 배 이상이에요. 두 배가 아니고요. 두 배 이상입니다. 두 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의 세 배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퍼센티지가 있어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퍼센티지는 그리스에서 로이스트 그러니까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고요. 아일랜드하고 영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10%가 채 안되는 less than 10%가 채 안되는 정도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2014년에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를 좀 가서 보시면 just over half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 하나 봐주시고요. 여기서 among부터 여기까지요. 위에서 인용되어진 여기 어부가 문장면 앞에서 뭐뭐 중에서 라고 쓰인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running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unning 목적 그 다음에 여기서 퍼센티지가 주어니까 여기 was like coded 단수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수 a and b 들어간 거 less than 10% 이렇게 들어간 거 뭐뭐 이하 10%가 채 안되는 정도가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거 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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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부분 잘 보시고요. 어부가 뭐뭐 중에서 라는 말로 쓰인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less than 표현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평균 매년 평균 expenditure 지출 이죠. 누구에게 애완동물에게 2007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 지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얘는 수의사들 서비스에 돈을 쓴 거 그리고 pet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pet 구매와 얘네 대한 물품 그리고 약 그리고 얘네 애완동물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매년 평균 지출 보여주고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미국의 가정이 쓰는 거죠. 알아야 될 거는 spend waste 시간 돈 on in 들어가고요. 얘네가 생략돼서 명사나 ing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네는 씁니다. 온 누구한테? 애완동물한테 쓰는 거죠. 네 가지 다양한 다른 범주죠. 2000 from A to B A에서 B까지 2007년에서 2010년까지죠. 얘네 가정은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은 more than 이상 400달러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애완동물한테요. each year 이치가 있으니까 단수명사 매년마다 쓰고 있습니다. for 동안 for the given for the given 피어리 그러니까 해당 기간 내 각 해마다 400달러 이상 욱이니까 얘네가 다 애완동물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400달러 이상이죠. 전체 지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하고 비동사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가 지금 pp형이죠. 그럼 여기서 which was 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pp형 그래서 2008년 2008년에 애완동물한테 쓰여진 전체 지출은 전체 지출은 가장 많아요. 가장 높네요. 가장 많네요. 반면 2007년 2007년 that death은 대명사로 앞에 있는 the whole expenditure 전체 지출은 가장 낮네. the list 더 플러스 최장급 가장 낮아요. 그러면 경우에 어떤 경우 어떤 사례 수의사들 서비스에 대한 경우에서 보면 미국 가정은 썼어요. 가장 많은 양의 돈을 썼어요. 어디에서 2008년에 가장 크니까 가장 많이 쓴 거겠죠. 그리고 누가 뒤쫓아가냐면 2009년에 그 지출이 따라갑니다. 이거 다음으로 누가 얘가 2등이라는 소리죠. 팔로우니까 얘가 쫓아가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007년 하고 2010년 얘네 하고 얘네 죠. 얘네 사이에 그 지출이 있어요. 어디 패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있어요. 패스 서비스에 대한 지출 여기네요. 여기가 가장 낮아요. 어몽 4개의 범주 중에서 얘네가 가장 음 4개의 카테고리 에서 얘네가 가장 작죠. 덜리스트 가장 적은 부위죠. 전체의 색깔에서요. 그죠? 매년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매년 미국의 가정은 써요. 100달러 이상을 씁니다. 무엇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요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100달러 이상이죠? 100달러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100달러 이상을 씁니다. 어디에서? 자 3년 동안의 음식 음식이 여기죠. 여기는 지금 다 100달러 이상인데 3년만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틀렸고요. 여기서 4년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4 years 그리고 모든 기간 모든 기간 모든 해 동안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틀렸죠? 그럼 여기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 가정이 2007년 에서 2010년 까지 4가지 다양한 범주에서 애완동물에게 쓰는 매년 평균 지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가정은 매년 애완동물에 대해서 400달러 이상을 쓰고 있죠. 해당 기간 동안 2008년 애완동물에 쓰여진 전체 지출은 가장 많고요. 2007년 가장 적어요. 그리고 수의사들 서비스의 경우에서 보면 미국 가정은 2008년 가장 많이 썼고요. 2009년 이 두 번째 예요. 두 번째 그래서 2007년 2010년 경우에 사이에 그 지출 펫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네 가지 범주 영역에서 가장 적어요. 매년 2007년 2010년 사이에 매년 이러한 가정들은 100달러 이상을 썼어요. 요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4년 내내 4년 내내 펫푸드에 대해서 100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다시 가서 보시면 from a to b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가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지금 pp형으로 쓰였다. 여기 while 한편 반면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that 대명사 that 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의 지출이 그 다음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2등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was 들어간 거 술치 문제 expenditure가 주어니까 동사가 was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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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while 동안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on the other hand 한편 또 한 가지가 though 비록 모이지만 이라고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로 다 쓰이고 접속사고 뒤에 주호동사가 나타나고요. 얘는 분사구문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spent 하고요. followed by 이 부분이에요. 2009년의 지출이 다음을 뒤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거 그래프 보는 거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4번입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10대의 퍼센트를 보여주죠. 후 어떤 애들이냐면 count a, s, b 예요. count는 세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가 여기다 라는 말을 쓰여요. 여기서 count asb 라고 되어져 있을 때 이때 이 count는 여기다 라고 여길 때 얘는 constel regard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그 다음에 think of asb 로 써도 되니까 얘네랑 다 바꿔 써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이렇게 주어진 해당되는 플랫폼을 one of the three most common ways 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도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how가 빠져 있는 것이죠. get in touch with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주거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제목을 다시 보고 들어갈게요. 선호되어지는 방법 연락을 하는 거죠. 10대가 연락을 하는 가장 선호되어지는 방법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10대들의 퍼센트를 보여주는데요. 해당되는 플랫폼들을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 주들 중에서 하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럼 1번 남자아이들 both say and be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둘 다 에 대해서 텍스트 메시징은 가장 선호되어지는 방식이 되죠. 무엇을 하는 get in touch with get in touch with 는 keep in touch with 라고 써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 가장 선호되어지는 방식이라고 여기게 되죠. 맞죠? 그럼 여자아이들은 더 많아요. 남자아이들보다 어디 퍼센트에서 텍스트 메시징을 보낼 때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폰콜에서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에서도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동영상 공유하는 사이트에서도 훨씬 많고요. 블로그 사이트에서도 훨씬 더 많습니다. as for 무엇에 가나요? 라는 건데요. when it comes to 그 다음에 as to as for 또 한 가지가 concerning 그 다음에 regarding 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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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with a view to view 대신에 respect regard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다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알아두셔야겠고요. 전치사 to죠. 그러면 그 퍼센트에 관해서 전치사가 있으니까 유징이죠. 그러면 게임 사이트와 서버 그 다음에 토론 사이트를 사용하는 퍼센트에 관련돼서는 남자애들이 훨씬 더 많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남자애들이 더 많죠. 뭐보다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된데요. 퍼센트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퍼센트의 차이는 가장 많아요. 어디에서 비디오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 1% 구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아니라 더 리스트라고 넣어주던지 아니면 스몰 리스트 가장 적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많은 것은 요거죠. 가장 많은 것은 게임 사이트와 서버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S4 여자애들에 관련돼서 게임 사이트와 서버를 사용하는 그 퍼센트는 똑같아요. The same as 똑같아요. That 대명사 That 더 퍼센티즈를 받죠. Discussion 사이트 토론 사이트에서 두 개 다 3%로 똑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10대들의 퍼센티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해당되는 플랫폼을 세 가지 주요한 세 가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중요성을 있게 다루는지 에 대한 퍼센티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면 남자애들 여자애들 둘 다 해 보니까 텍스트 메시징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 가장 선호되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들을 친구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그리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텍스트 메시징을 주고받고 전화하고 이런 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SNS하고요. 동영상 공유하고요. 블로그 사이트가 여자애들과 훨씬 더 많죠. 그러면 게임 사이트 게임 사이트 하고 서버 하고 토론 사이트 에 대한 퍼센트 에 대해서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의 퍼센트 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잘못됐고요. 얘네는 지금 가장 적은 부분 중에 하나죠. 됐죠? 그러면 여자애들한테 여자애들 어떤 이런 게임 사이트 서버를 사용하는 퍼센트 그리고요. 이러한 디스커션 사이트를 사용하는 그 사이트 퍼센트 는 똑같습니다. The same as 똑같습니다. 3% 로요.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카운트 어스가 여기다 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잘 봐주시면 되고요. get in touch with 는 keep in touch with 하고 바꿨어도 되는 것이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둘 다 라는 말이고요. ex 는 초과 다 더 많다 라는 말로 쓰인다. as for 는 무엇에 관하여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지금 주어 니까 어스가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s4 는 무엇에 관하여 여기서 using 이라고 들어간 거 봐주시고 the same as 무엇과 똑같은 that 은 대명사 that 앞에 퍼센티즈를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말이 여기서 카운트 에요. 카운트 그 다음에 exit 요 두 부분 그리고 s4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